출마 선언까지 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접었습니다. 단일 후보로 감기정 예비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컷오프는 감기정 양향자 이용섭 후보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정신 계승과 올바른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기정, 민영배, 최영호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 감기정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감기정 예비후보는 변화의 물길을 트겠다고 다짐했고 민영배, 최영호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고 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시장의 불출마와 후보 단일화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판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종 경선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 최고위원회를 거쳐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2차 결선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1위 후보의 투표활동과 함께 2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옥입니다.